롤딩은 고무를 벗겨내고 코팅을 해서 이렇게 멋있게 전화했으면 쉽게 그냥 저기 할걸 머리관점은 몸에 고생을 해야 돼요 진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전 농담하지 않고 진담입니다 반성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 다음에 알아들어요 콜 누르고 스페어링 누르고 이런 내가 좀 대놓고 저는 독서를 해요 왜 내가 하면 싫어해 시내처리가 하면 좋아 하면서 김구라는 시내처럼 좋고 내가 하면 싫대 사람들이 손님은 웃잖아 그쵸 어떤 사람은 나한테 모르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니 말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머리 좋은데요 그랬어 내가 내 머리 좋아요 근데 그럼 더 웃겨 난 또 왔어 미안해 동생들 또 사갖고 오더라고 미안해 하면서 커피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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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3개 먹고 오줌 싸네 계속 밥도 안 먹었어요 그날 손님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짭짐적 저 전라도는 더불함께 우리 민주 이러면서 아까 됐다고 째려보는 거야 근데 저 돌대가리는 지 손님 거 몰랐나 얼굴을 몰랐나 눈떠보니 대한민국이야 오늘 처음 봤어 시발 난 알겠던데 몰랐겠지 아까 난 그것도 대놓은 그 새끼 뭐야 그거 족밥새끼 그거 여자들하고 여자들 아 그래요? 차 달려가니까 여자한테는 족밥이라 말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지 시밥이라고 해야 되나 아 손님 그냥 갈뻔 했잖아 우리 집에서 마음먹고 왔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이게 차를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나가지 놓고 감사합니다 음료수는 한 잔 돈 줘야죠 돈 돈 주세요 음료수 필요 없고 그따위가 필요 없고 돈 주세요 빨리 돈 주세요 돈 돈 주세요 돈은 지금 먹고 원래 이러면 내가 만원 받아요 원래는 원래는 그렇다고요 아니 원래는 그렇다고 잘했죠? 작업 난 솔직히 난 나역한 놈도 보면 그거는 진짜 그냥 그냥 그거는 그냥 아 그냥 개자식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술 고무몰딩 벗겨내고 이렇게 딱 칠했다는게 보통일입니까 이게? 예술이지 예술이죠 예술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많았잖아 예수가 술을 먹으면 예술이고 블랙박스 안 달면 진짜 싫어요 하이패스 이거 와 이거는 내가 다 들은 거예요? 그렇지 존나왔네요 여기 있는 영상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